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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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요새 차례는 이거에요. 이 드림어라는 얘기를 읽어드릴게요. 이거 드릴게요. 옛날에 형들과 요셉이랑 요셉들의 형들이 사는데 아버지는 요셉만 사랑했고 요셉에게 여러가지 색깔 옷을 주고 그랬어요. 그래서 형들의 형들의 형들과 요셉을 주고 그랬어요. 어 요셉이 꿈이 꾸었어요. 저희 요셉이 꿈에 대해 알려줬어요. 어 근데 어 요셉이랑 형들이 하고 있었는데 요셉이 하는 거에 대해 상대가 하는 거를 요셉이 하는 거에 대해 절의했대요. 그래서 형들은 더 하늘을 어 또 요셉이 꿈이 꾸었어요. 근데 이제 어 꿈은 별들과 달이 요셉이한테 절을 했대요. 길이다 형들은 저도 하근했어요. 2 3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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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했지만 다른 딸의 딸은 형이 말했어요. 그리 오물레 던져벌이자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오물 안에 던지려고 했어요 누가 했나요? 예! 틀린다 어 근데 다른 형들이 여기에 이집트 사람이 와서 사람이 팔라고 했어요 그래서 형들이 요셉을 팔아버렸어요 이집트에 형들이 다이아몬드가 있네요 성경보드를 그렸습니다 형들이 다이아몬드가 있네요 형들이 다이아몬드가 있네요 형들이 염소에 피를 묻혀 아버지한테 드리면서 거짓말을 했어요 이렇게 요셉이 죽었어요 라고 거짓말을 했어요 요셉은 이스트에 팔러 갔죠 어 근데 요셉은 이 뒤에 있어도 하나님이 요셉이 돌봐주었어요 예! 정답! 이젠 활동을 해볼게요 활동 활동을 해볼게요 첫번째가 이거였죠? 그 다음에 첫번째가 이거 내 혹시 탕 stickers 정답!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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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예, 그만하겠습니다. 활동 그만. 이제 또 읽어드릴게요. 이것두라는 이야기를 읽어드릴게요. 여긴 보디라의 이집트에 끌려온 거였어요. 근데 보디바이 남편이 보디바이는 요셉한테 요셉이 나쁜 사람이라고 보디바이 남편한테 읽었어요. 노래에 들은 요셉이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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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샘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근데 두 신화가 감옥에 갇혀있는 거에요 근데 요샘은 여기에서 두 신화가 꿈에 꾀었는데 어떤 꿈인지 잘 몰랐어요 그래서 요샘은 이 꿈을 알려줬어요 한 명은 포도를 갖다주는 신화였고 한 명은 잘 몰랐어요 하여튼 또 한 명은 그냥 죽게 될 거라고 했고 또 한 명은 용서 받을 거라고 이렇게 됐어요 근데 바로 왕은 어떤 꿈을 꾸었어요 근데 바로 왕이 여기에서 어떤 꿈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신화들이 많이 불렀는데 박사들이랑 여기에서 용발받은 이 감옥에 갇혔던 사람 있잖아요 이 갇혔던 사람이 요샘이 꿈에 풀어질 수 있다고 얘기해주었어요 그래서 요샘이 꿈을 꾸려줬어요 그래서 요샘이 꿈을 꾸려줬어요 그래서 요샘이 꿈을 꾸려줬어요 그리와서 이케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지혜를 보고 바로 왕님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총리로 하게 해줬어요. 그들은 그들이 변했을 때 그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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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들이었어요. 어 근데 여기에서 어 근데 이 꿈은 이 꿈이었어요 이거 바로 막 꿈꿉는 어 한 개 찔렀는 한 개 찔렀는 어 어 곡식들이 많이 열릴 거라고 했고 그 다음에 또 한 개 찔렀는 어 훈련이 될 거라고 했어요. 바로 막 이거 바로 막 이 뜻이었어요 꿈에 근데 여기에서 형들이 오는 거예요. 근데 이집트에서 총리로 요셉 있잖아요. 이 요셉이 이거 곡식들이 저장해 놓았어요. 그래서 이집트에만 곡식들이 많았어요. 어 형들이 찾아왔어요 하여튼 형들이 찾아와서 곡식을 얻으려고 했어요. 근데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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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동생이 안 갖고 오면 안 된다고 해서 그래서 계속 계속 그랬더니 요셉은 어 어 요셉이라고 알려주었어요. 그래서 형들이랑 요셉은 잘 살게 되었답니다. 요셉은 잘 살게 되었답니다. 요셉은 잘 살게 되었답니다. 또 활동을 해볼게요. 해볼게요. 뭐라고 할까요? 이거 다 닦아 놓고 우이자 여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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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로기 로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 보여 요셉이 요셉이 안 보여 오 이렇게 한 거구나 요셉이 아직 있지? 그 다음에 요셉이 없는데 어떻게 천사할까요? 여기에 요셉이 납습니다 여기 요셉 요셉이 납두고 형들 요셉이 이것도 오시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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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또 많이 했어요 오 오 오시 여기 사진을 찍었습니다 오늘은 이만큼만 할게요 오늘은 성경 이야기를 읽어봤는데 어땠어요 어땠어요 크먼 타이밍 바다이 잘해요